불기 2565년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bbs 불교 방송에서는 특별 정진 대법회를 준비했습니다. 출가제일은 3월 20일 토요일은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스님, 3월 21일 일요일은 행불선원장 월호스님, 3월 22일 월요일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 3월 23일 화요일은 동국대학교 교수 서광스님, 3월 24일 수요일은 현성정사조지 마가스님, 3월 25일 목요일은 화계사 교무국장 광호스님, 3월 26일 금요일은 종로 노인종합복지원장 정관스님, 그리고 열반제일은 3월 27일 토요일에는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함스님의 법문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번 8일간 펼쳐지는 출가 열반제일 특별정진 대법회와 함께하셔서 새롭게 발원하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